키민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순수 연습한 날만 다 모아도 400일째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쉬는 날까지 다 합치면 457일 정도 400일 기념으로 별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증세가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은 5일째인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살짝 흔들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조금 목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콧물이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 죽겠네요. 아까 연습을 좀 했어요. 원래 쉬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하자. 오늘은 두 곡만 부르려고요. 키가 왜 이러니. 쉬는데 잠깐만요. 이게 원티인 것 같은데 이게 원티인 것 같은데 이게 원티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좀 예쁘다 예전처럼 웃어주기를 날 위해 너 울지 않기를 더 힘들지 않게 더 이상 난 네 앞에 놓인 아름다운 세상 함께 볼 수 없으니 너는 기억하지 마 함께 안싼 시간들은 모든 것은 내가 간직한 채 떠나갈 테니 내겐 남은 시간이 이젠 얼마 없으니 넌 잠시만 더 아파하면 돼 우린 처음 만난 떨림도 함께 웃던 지난 얘기도 너무 오래 기억되지 않기를 널 그려보던 내일도 너와 내가 나눈 맹세도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없으니 그저 꿈이라고 생각해 눈을 뜨면 잃어버리는 그런 꿈 속에서 잠시 나를 만난 거라고 제발 나를 위해 울지마 나를 지켜주던 미소로 다른 누군가 이거 하기를 이거 키가 높은 것 같은데 잠깐만 와 이거 키 한 키 올려버렸구나 내가 아 이거 내릴게요 이게 맞는 거야 어쩐지 힘들더라 전체 감기 벌레도 목도 안 나오는데 너무 안 좋아요 아 이게 맞네 어쩐지 높더라 더는 아파하지마 날 위해 아 이게 또 아닌가 모든 아픈 내가 간직한 채 떠나갈 테니 나를 위해 울지마 난 힘이 없으니 네 눈물 닦아줄 순 없잖아 우리 처음 만난 떨림도 함께 웃던 지난 얘기도 너무 오래 기억되지 않기를 널 그려보던 내일도 너와 내가 나눈 맹세도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없으니 그저 꿈이라고 생각해 눈을 뜨면 잃어버리는 그런 꿈속에서 잠시 나를 만난 거라고 제발 나를 위해 울지마 나를 지켜주던 미소도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를 아 어지러워 와 감기 오지게 걸린 상태에서 일정을 키 올려서 해버렸네요 와 이게 맞는 키인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미쳤지 어쩐지 엄청 힘들더라 당신이 최고 아 아 머리 띵해가지고 하는데 막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하여튼 지금 컨디션만 좋으면 음 거의 안 틀리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음이 좀 많이 나가네요 감기에 모자에서 감사합니다 스파키 미니어콜 오늘 하여튼 400일 있습니다 500일 600일 향해서 쭉 이제 갈게요 아 큰일이네 월요일에 감기 시작돼서 지금 심해지면 내일 어떻게 되려나 내일 심하면 뭐 쉬어야지 연습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